LA 시내 범죄율이 지난 2019년 한 해 급감했습니다. 15일 LA 경찰국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이클 모어 경찰국장과 에릭 카세티 시장은 지난 한 해 LA가 가장 안전한 시기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한 해 살인과 강간, 그리고 강도 등에 해당한 중범죄는 전년에 비해 약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범죄는 5.5% 줄었습니다. 특히 살인사건은 2.7% 줄어 지난 10년 동안 300건 미만을 유지하며 196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갱범죄도 지난해에 비해 6.3%가 줄었습니다. 마이클 모어 LA 경찰국장은 지난해 초 LA시 곳곳에서 갱과 연루된 살인사건이 급격히 늘어나 골머리를 알았지만 청소년 갱범죄 퇴치의 앞장서는 비영리단체인 그리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난 한 해 갱범죄율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모어 LA시 곳곳에서 갱범죄율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범죄도 7.4% 줄었습니다. 지난 한 해 폭력범죄와 재산 범죄 모두 줄었지만 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상당폭 늘면서 경찰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거리로 지적됐습니다.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에 비해 1.2%가 줄었고 뺑소니 혹은 DUI 사고 등 교통 관련 범죄 또한 10% 이상 감소했지만 음주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율은 30%가량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PD는 올해에는 음주 혹은 약물 복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운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입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현재 LA시내 전체적인 범죄율은 지속적인 감세를 보이며 가장 안전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 개선점이 많다고 보고 커뮤니티와의 꾸준한 소통으로 LA시내 범죄율을 더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이클 모어 경찰국장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 트렌드에 맞춰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시간 분담을 위해 시스템 현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